안녕하세요 완성인장미 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저번에 다할리아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할리아 심으신 건가요? 이런 댓글도 있고 하은에서는 작은 다할리아만 팔던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크냐고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가 어디서 샀는지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부터 한번 보고 너무 예뻐요 처음에 이거 사진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르거든요?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공부의 마음이 이런 건가 라는 이런 느낌이 100분의 1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할리아가 지금 키가 굉장히 큰데 저희는 뭘 심은 거죠? 저는 구근을 여기다 심었고요 울산 도시농부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검색을 엄청 해가지고 농장을 찾아냈어요 이 농장에서 다할리아를 소중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중이랑 대자로 이렇게 종이를 여러가지 섞어서 샀어요 지금 여기에 조금 큰 알 친구들은 대자 같고요 조금 작은 친구들이 중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계속 영양분 주면서 키우면 점점 알이 커지고 그렇죠 꽃도 나오는 양도 더 많아질 거고 줄기도 더 튼튼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구근을 가지고 심었고요 제가 그 씨앗을 사가지고 파종한 것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죠? 제가 그거를 언제 파종이냐면 5월에 파종했거든요 제가 구근을 심은 날짜는 4월 15일 날 심었고요 지금 6월 24일이니까 두 달 동안에 지금 벌써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제가 파종하는 날짜는 4월 20일 날 파종했네요 과일리아 파종한 게 이거거든요 어디? 지금 더 있어요 저기 엄청 많이 있는데 오 한 뼘 두 뼘 파 뼘 반 두 뼘 정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구근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도 파보질 않았는데 궁금하네요 그래 진짜 궁금하다 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씨앗으로 된다 그렇죠 올해 꽃을 못 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내년 되면 훨씬 더 크게 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 너무 이게 바라율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 갈리아랑 작약 빼고는 다 지금 파종한 거거든요 파종했는데 다 이 정도 잘한 거면 훌륭하지 훌륭하지 그리고 민달팽이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다고 하시는데 갉아먹는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민달팽이를 여기서 보질 못했거든요 여기 갉아먹은 흔적이 있네요 그렇지 근데 저는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하우스랑 노지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우스는 병이 더 잘 와가지고 음 저희 엄마도 이거 딱 보시고 이거 지금 달팽이 있다고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불 켜놓고 보면 막 애들 막 여기 올라와있다고 손으로 잡는 거 밖에 없다고 맞아요 달팽이는 저녁에 잡는 게 최고예요 농약 말고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셨는데 그거 이외에 내가 감당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이 꽃을 잘라가지고 제 이웃분들께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편이 나갈 건데요 그건 이제 장마철에 다할리아를 삽목하는 방법입니다 오 좋아요 근데 지금 다들 다할리아 아직 안 피시지 않았나? 안 펴도 줄기는 있으니까 대는 있으니까 꽃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래서 원래 장마철에 삽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 저는 꽃 다 지면하려고요 으하하하하하 못하겠어 너무 아까워 어차피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우스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최적이긴 하죠 저는 이제 하우스에서 하니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탄으로 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